네, 이 츄카츄카 맛백 공연은요. 주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. 우선 첫번째로 기본적인 단단단단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하시고요. 만약 응원하시다가 골이 막 들어가 있으든 또 용도가 변합니다. 이런식으로 변하시고요. 다음가지 또 한 번 더. 이런식으로 변하시는데요. 쓰시다가 바람에 빠지시면 이걸 그대로 버리시는게 아니라 또 한 번 막대로 구르셔서 응원 가능하십니다.